이거 뭔가 나오는데 짠 안녕 오늘 아이스크림 파티 후 리얼 파티는 치킨 파티 사실 떡볶이도 시켰어요 오늘 티파니의 먹방에 함께 출연해주는 특별 출연 게스트 요즘에 여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시간 시간 시간이라는 드라마에서 MBC 시간이라는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주현 안녕하십니까 야 뽀뽀 당황하잖아 빨리 하이 정말 여러분 팔꿈치 등장 일단 좋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팔꿈치만 봐도 넌 줄 알아 안녕 진짜 여러분 제가 얼굴 몰골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몰골은 아니에요 아니야 함께 할 수 있는데 언니가 반짝이 필터를 해놨는데 음 I live for this filter 안녕하세요 예쁜데? 아 언니가 필터를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초쌩얼이라 하니언니와 함께 생일 파티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이거 너무 맛없게 생겨서 지금 아니 아니 이거 먹단거라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반대편에 제 백부들이 안 넣어서 같이 치킨을 시켜줬는데 짠 먹방 되게 신경하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군레 맛있다고 놀라지 말아요 군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참 그러네요 정말 외주머니인가요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말을 못하겠어 잠시만요 뽀뽀지 한편 젠장 이제 좀 먹어야지 Oh my god I can't believe we're doing this while 하하하하 뽀뽀만 잠깐 출연할게요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파티 언니 집에 놀러 왔고요 신이 나요 음 anyways Oh my god 어 어 지금 댓글 읽고 있어요 오늘 어 팬들 애기 깜짝 생일 파티 뮤직비디오 오픈 그리고 아 미국 시차로 공개될 거라 Over My Skin Envy Is Out Hashtag Over My Skin Envy Is Out Over My Skin 뮤직비디오 릴리즈 기념 그리고 티파니 생일 플러스 티파니 생일 티파니 생일 읽고 어 Our GG Anniversary Yeah 그래서 오늘 이제 멤버들이 다 바쁘지만 통화는 다 했고요 맞아요 집이 제일 가까운 세윤이가 이렇게 저와 함께 집이 제일 가까운 게 아니라 사랑이 제일 크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심쿵 사랑이 제일 큰 다른 언니들이 뭐가 되니? 그래도 옆에 있습니까? 어 맞았어 사랑이 제일 큰 우리 세윤이 응 응 응 이거 보라예요 제 친구 보라 알죠? 보라 언니 나와도 될 만큼 예뻐요 지금 너무 예뻐지 지금 난 너무 하이 서현 하이 하이 사실 저희 떡볶이도 시켜서 맞아 어 진짜 언니 먹방 해도 될 것 같지만 그 양을 시켰어요 그럼요? 그래서 언니가 막걸리 사다 줬어 아 맞아 언니가 막걸리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넌 세윤아 알았어요 그냥 잠시 코멘트 감상하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먹으면서 너 나와도 돼 너 예뻐 근데 진짜 언니 이건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 여기 저기 중요한 거는 제 친구들이 건너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집어먹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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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슨 말 무슨 말 딥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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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지참합니다 진짜 맛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이는 윽 하지만 무슨 짱 네 이씨 This is so cool. I've never done this, like, this, like, spontaneous, 이렇게 해본 적 처음이에요. 그래요? 응. 재밌다. 근데 이렇게 약간 먹방 촬영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응. I'm always eating something. 샘씨, 커피 버리시는 거예요? 네, 드실래요? 팬미팅한 소감. 오늘 팬미팅한 소감. 응. 어땠어요? 입에 다 묻었어. 오늘 팬미팅한 소감,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함께 급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진행상, 팬분들도 너무 즐겁게 아이스크림 앤 드링크 즐겼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특별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오늘 뿐만 아니라 한국 오는 비행기 안부터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뭔가 음, 용이은 좀 처음인데. 아니, 물론 오랜만에 볼 때 설레이지만 이렇게 짠 하고 보는 거는 처음이었습니까. 영 Gle不是 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channel today is the Over My Skin release, music video release day and also I had a spontaneous ice cream birthday party with my fans and now I'm having a small little get-together with my best friends and my little sister and we are eating chicken and 떡볶이 and I think doing mukbang on live is pretty cool I think so too! Cool. 자, you can take over now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It's not that we had to eat it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Right 바로 왔어. 겉은 반깨가 사근부들 왔어. 이 치킨 가루가 진짜 갈 것 같아 이 날씨에. 어. 그냥 와. 겉에 넣어. Thank you for all the birthday wishes. 수영이 not here. The rest of the girls are really busy, so we were just on call. We were facetiming. 너 한국어라고, 나 영어라고. 응. 저도 아까 뿌링클 먹었는데. 음. I don't know, this one's really good. 뿌링클이랑 다른 브랜드. 응. 하지만 비슷하지.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현이도 와있는데. 서현이 얼굴도 보여주려고. 서현이 얼굴 많이 보겠지만. 네, 서현이. 근데 오늘 얼굴이 설렘 끝나고 너무. 얼굴 다 지우고 와서. 예쁜데요? 고마워요. 보라 언니랑 하니 언니 친구분 더운데 넘넘 고생 많으셨어요. 보라야 지영아. 하슈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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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보라보라슈가. 보라보라슈가. And I always stay young. 마지영. 감사합니다. 샤라웃. 샤라웃. 사랑해.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 응. 되게 재밌었어. 고마워요 언니. 아 오늘 거 못 봤어요. 아 뭐야. 그쵸 오늘 거는. 시간 오늘 모니터 하려고 했는데. 저 만나러 와줬어요. 맞아요. 너무 행복하다. 아. 가지 말라니. 아. 나 밴드 리허설 하는데다가 한 번만 말해줄래? 리허설 할 때 영상통화 켜고 해요. 제가 촬영할 때 영상통화를 켜고. 서현이. 너무 맛있어. 서현이 근황. 제 근황은. 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찍을 때. 네. 찌르는 거네요. 좋습니다. 열심히 매일 매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더워서 차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더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제 부족해도 야외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뛰어다니는 거 찍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때 거의 최강온도 40도였거든요. 오늘 40도. 오늘 40도. 오늘. 오늘 기다려주신 많은 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워요. 너 모양 예쁘다. 그쵸? 그쵸? 보라 언니도 나와봐요. 보라 언니 이리와요. 보라 언니. 보라 언니도 요렇게 하고 나와요. 보라 언니는 많이 나와요. 아 뭐하는거야 빨리 들어가보자. 나와봐요. 등장. 내가 하는 것 같잖아. 이뻐요. 하이. 오늘 1위는 스키 베스킨라빈스 알바생. 어 맞아. 군보라. 우리 지금 치킨 먹기가 아픈데? 온갖 이쁜 저거. 이거 예쁘지않나 반짝이? 이쁘지않구나. 입술도 반짝이야. 안녕하세요. 기판이 생죽. 자. 맛있냐구. 어 소윤언니. 맛있다고. 언니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룰루. 소윤팀 상림. 아. 일단. 여러분, I wanted to say thank you to all my fans for supporting, and the girls too, for supporting my new single. The music video is about to drop. It's dropping on American, I think Pacific or Eastern. I don't know. I never know these things. I should. I will find out as things go on, because this is like my first time doing this on my own. But yes, thank you so much. I hope you guys enjoy the video. I hope you guys stay cool, and see you guys soon. Bye.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뽀뽀파이. 찍게. 빠이. 다들 프린스. 미안. 프린스, 프린세스랑도 라이브 해달라는데. 근데 밤에 결혼했네. 응, 그렇네. 미국 가서. 미국 가서. 프린스가 너무 시끄러울 수가 있어. 소리 나면 지지니까 예민해요. 예민해요. 떡볶이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웃네요. 많이 시켜서.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 생일 덕분에 너무너무 특별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말할 때 되게 느리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미국에 있었다고 같은 상당히 이해해.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신곡 오버마이스킨도 많이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요. 비직비디오도 즐겁게 봐주세요. 고마워요. 근데 가기 전에 서현이 소감. 네? 뭐야? 무슨. 오버마이스킨 소감. 답변은 뭐야? 너무 좋죠? 진짜 제가 뭔가 언니가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다는 풍의 노래였어요. 약간 트윙클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간 그렇긴 한데 또 되게 달라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언니의 이 목소리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작해야 된다고요.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우리 또 만나요. 저 먹방 많이 할까봐요. 먹방 추천할만한 메뉴. 저 있어요. 저 있어요. No, not you. 너는 좀 이상한 거 말할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저 요새 먹방에 저 진짜 먹방을 왜 보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왜? 그냥 더 배고파질까봐. You feel like texture. 그래서 몰랐어요. 몰랐다가 요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추천할만한 먹방. 언니 언니 추천할만한 먹방. 저는 핫도그. 저 핫도그에 꽂혔거든요. 언니 집 거기 밑에 핑스 있잖아. 핑스 핫도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저 좀 사줘요. 콜! 줄이 좀 길긴 해. 핫하는 곳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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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해. 나 끊으려고 했는데 나 이거 너무 궁금해. 핫도그가 요즘 촬영이 힘드니까 고연량이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럼 토핑. 토핑? What do you like honey? 설탕. 아 나 핫도그? 몰라요? 한국식 핫도그는 옛날 핫도그는 그.. 진짜 맛있어 언니.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가 안에 들어있고 명랑 핫도그. 맞아 맞아. 그것도 맛있고. 어디요? 진짜 맛있어 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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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에 오면. 나 다음에 오면. 나 다음에 오면. 살 줘. 우리 한 번 같이 못 봐. 일단 생각해 볼까요? 내일. 내일 올 수 있으면. 내일 저 차를. 내일 안 돼요. 너무 늦게 갈게요. 내일 안 될 것 같군요. 오케이. 음.. what I just said was I think this 먹방 idea is really really fun and I enjoy sharing things that I like to eat, drink. actually I just like sharing all the things I love with or trying things and sharing it with everybody and let me know what you guys want to see me try or want me to show like cause don't make me eat like weird stuff. I was gonna say don't make me eat don't make me eat weird shit. don't make me eat weird shit. Sorry. It's good sometimes. 어쩔 때 맛있긴 해. Like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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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Anyways. Yeah. That's a fun idea. This is actually fun. I didn't even think about this being fun. This is really good. Yeah. If you get a chance to. This is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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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the birthday wishes. Um. I hope you guys enjoy the music video. I hope you guys enjoyed my little sister. You can see her. Her album. And I hope you guys have a good night. Stay cool.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guys soon. Oh my gosh I have chicken and mama. No. 안녕